까봉아 까봉아 까봉이 밥 먹어? 까봉아 이것도 먹어 이거 까봉이 사료야 까봉아 이거 먹을래? 까봉아? 까봉아 왜 안 먹어? 까봉아 너 배불러? 뭐 먹었어? 확인해 봐야겠다 까봉아 잣 줄까? 까봉아 너 왜 사료는 안 먹고 잣은 먹으려고 해? 너 왜 사료를 안 먹어? 너 왜 잣만 먹어? 까봉아 그러면 안 돼 사료 먹어야지 그거 사료 왜 안 먹어 안 되겠다 까봉이가 사료를 안 먹으니까 비행기 권법으로 사료를 줘야겠다 까봉아 사료가 여기 있네 슝슝 맛있겠다 아이 맛있겠네 사료를 먹을까요? 까봉아 먹을 거야? 사료? 아이고 잘 먹네 두번째 슉슉슉 건법 까봉아 이것 봐 슉슉슉 어디있게 거기? 없어 짠 맛있겠다 사료 아이고 잘 먹네 마지막 세번째 이불의 숨기기 건법 까봉아 이거 맛있겠지 까봉아 언니가 이거 여기다 넣는다? 여기 이불에다 숨긴다 사료? 여기 봐봐 사료 없다 사료 없다 사료 없다 까봉이 맘마 어디갔지? 까봉이 어디갔지? 까봉이 어디갔지? 찾았어? 아이구 잘 먹네 아이구 잘 먹네 까봉아 사료 막상 먹으니까 맛있지 마지막 손에다 주기 권법 까봉아 이거 먹을까? 까봉아 까봉아 너 왜 사료를 갖고 도망가 까봉아 이거 먹을까? 아이 맛있겠네 까봉아 이거 먹어 까봉아 왜 물고만 있어 안 먹을거야? 까봉아 그거 꼭 먹어 어쨌든 까봉아 까봉이 언니가 사료 이렇게 주니까 잘 먹어서 좋다 자 다음에 너 언니가 재밌게 사료 줄게 우리 까봉이 아이 예뻐요 까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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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ila